약간 좀 적적한 참에 소개팅을 또 한다. 그래서 무쌍이신 키는 한 완전 이제 작으시던가 아니면 조금 크시던가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운동 하시는 아구구 아구구 자매님 자매님 악마의 속삭임 아바타 소개팅은 왜 돌아오셨습니까. 제가 이렇게 약간 장난을 많이 치는데 받아주신다던가 사랑은 코미디다 같이 웃을 때도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오 진짜로 이거 사전에 아무 정보도 모르는 채로 와가지고 되게 설레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천하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